자, 이 문장 보시면 제가 최근 조사라는 말을 했죠? 이 말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본론에는요, 우리가 주장문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적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줘야 상대방이, 아, 당신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군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꼭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최근 조사 따르면 해볼 건데, 영어로 따르면이 뭘까요? 뭐뭐에 따르면, 영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고, 바로 나왔어요. according to, 좋습니다. according to, 어우, 이렇게까지 빨리 나올 줄이야. according to. 그 다음에 이제는 최근 조사. 최근 조사가 뭘까요? 조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예요. 오케이, 좋아요. 최근 조사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recent 조사, study라고 하셨고요. study라는 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study라는 말은 조사라는 뜻도 있긴 있지만, 그보다 연구에 조금 더 가까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말씀해주셨던 단어, survey를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다가 공란을 좀 만든 이유가 뭐냐면, study나 우리가 survey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얼을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시를 들 때 사용하는 그 최근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덜을 써주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조금 더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운동은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이건데, 일단 차근차근 운동부터 해볼게요. 운동이 뭐였죠? 운동이라는 단어가, 오늘 두 개 있었죠? exercise도 있었고, workout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 문장 보시면, 운동이라는 단어를 이미 썼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앞 문장에도 운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대명사를 써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과감하게 운동이라는 단어를 it으로 바꿀게요. 그죠? 앞 문장이 있었으니까. 그죠? it.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를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첫 걸음 떼 드릴게요. at is. 그죠? 여기다가 다음에 써야 될 단어가, 가장 좋은 방법만 쓰시면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it is one.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중. 중이라는 거를 of라고 받아주죠. one of. 그 다음에, 가장 좋은이니까, 더라는 단어를 쓰는 건 좋은데, 자, 여러분 어떻게 쓸까요? 가장 좋은 방법. 어우, 좋아요. best 좋습니다. the best. 그 다음에, 왜 e가 맞을까요? 왜 e가 맞을까요? s를 붙일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s를 붙이셔야 돼요. s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방법들 중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보다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량이라는 걸 쓸 때 있죠? 수량 다음에, of 다음에, 여러분이 명사를 쓸 때가 있거든요. 이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분수 개념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명사가 기본적으로 이 수량보다 조금 더 많아야, 이게 진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분모로 보시면 좋아요. 분모. 얘가 조금 더 커야 돼요. 그래야 그 수량이라고 하는 게, 위로 올라갔을 때 안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복수를 쓰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it is one of the best ways. 뭐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to. 자, 풀다 스트레스 어떻게 할까요? 풀다. 오케이, relieve 좋았고요. 그래서 relieve 스트레스 너무 좋은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앞쪽에 갔을 때, relieve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항이면 다른 걸 써볼게요. relieve 스트레스 말고 다른 말 없을까요? 너무 좋은 말인데, 한 번 썼었으니까, 이항이면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러면서 영어가 느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푸는 데 스트레스. 일단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써드릴게요, 스트레스는. 그 다음에 풀다니까, 어, 이럴 때 여러분이 get read over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의역해가지고 manage라고 할 수도 있죠. 아시겠죠? 뭐 control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이며, and. 그 다음에 요거서 이가 가르치는 게 뭐죠? 이. 이가 가르치는 건 오늘 계속해서 운동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t이라고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집중력한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패턴을 조금씩 바꿔볼게요. it is. 그 다음에 도움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help라고 쓸 수도 있지만 help를 형용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혹시 어떻게 쓰죠? 형용사로 바꿨을 때. help를 형용사로 바꿨으면 help, 그렇죠. full. 좋습니다. and it is helpful.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그냥 도움이 아니고 매우 큰. 맞죠? 매우 큰이니까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조 어떻게 할까요? 매우 큰이니까 우리 아까 봤던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very 좋아요. very helpful 이렇게 말할 수 있죠. very helpful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to라고 쓸 수도 있고 for라고 쓸 수도 있고 for 그 다음에 집중력 향상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보겠습니까?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올라가는 건데요. 우리가 앞 문장에서 보시면 이미 improve를 썼었어요. 뭔가 올라가는 느낌 improve의 동의 혹시 아세요? 참고로 2로 시작해요. 2 2로 시작하는 거 improve 동의였는데 2로 시작해요. 그 다음 글자가 n이야. in in h enhancing 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enhance라고 안 쓴 이유가 전치사 4가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ing화를 시킨 거예요. 자 뭘 enhancing 한다? 집중력 집중력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concentrate 하지만 이번에 명사로 써야 되기 때문에 concentration 이렇게 쓰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긴 우리말 문장을 이렇게 영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장점들을 계속 열거를 했었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방금 쓰신 네 번째 문장에서는 그 장점에 대해서 일종의 증명작업을 한 거죠. 그렇죠? 상대방한테 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내가 그냥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시겠죠? 그 다음 이제 매듭짓는 결론 문장 가보겠습니다. 결론 문장 운동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써봤던 표현이죠. 앞에서요. 운동을 통하여 아까는 우리가 여기다가 바이를 썼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이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바이 말고 다른 방법 아까는 우리가 바이를 썼을 때 여기다가 ing를 썼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 ing 말고 바이의 친구죠? 그렇죠. through 자, through는 특징이 뭐냐면 아까처럼 바이 쓰셨을 때처럼 ing를 쓰지 않고 through 같은 경우는 곧바로 그냥 명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through 여러분이 walk out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through exercise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through를 쓸 때는 지금처럼 ing를 쓰지 말고 그냥 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through 명사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썼고요. 우리는 we 육체적 건강 외에도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여기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적 건강 외에도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유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can이라는 말을 일단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유지하다 를 어떻게 할까요? 유지하다 유지하다 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참고로 keep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keep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keep을 이미 썼었으니까 이왕이면 바꿔서 stay 아, stay 같은 경우는 주어가 머물다 남아있다가 돼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m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m keep 말고 keep의 친구 그렇죠? maintain 그래서 우리는 maintain 할 수 있습니다. 뭘 maintain 합니까? 육체적 건강 이게 아니고 육체적 건강 외에도 정신 건강 그래서 one plus one 개념이죠. 이것도 있고 플러스 이것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를 한꺼번에 했을 때 어떻게 쓸까요? 물론 and라고 쓸 수도 있어요. and 그렇죠? and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not only 이런 거 아세요? not only 이런 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not only 뭐 뭐 뭐 이런 거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제가 오늘 떼 볼까요? 그렇죠. 그런 거다. 그거야. not only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but also 맞죠? 맞죠? not only 자리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육체적 건강이에요. 그렇죠? 육체적 건강이니까 physical health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but also 정신 건강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mental health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 영어에 진짜 재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and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갖게 해준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은 삶을 갖게 해준 주체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안 써있지만은 운동 it이라고 써주시면서 그 다음에 갖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it helps 그 다음에 we 의 목적격 us 그렇죠? 그 다음에 갖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have 자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이 영어로 볼까요? 더 나은 삶 삶은 일단 라이프죠. 근데 더 나은 삶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Better life 맞아요. have a better life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better quality of life 라고 할 수도 있고 아시겠죠? 다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결론까지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생각 to 분단 앞에 썼던 주제인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생각만 던져놨어요. 그걸 영어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운동의 중요성을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써볼까요? 운동의 중요성 운동이라는 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운동이라는 단어도 배워봤고 중요하다도 배워봤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운동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떼볼까요? 운동부터 해볼까요? walk out 해볼까요? walk out 또는 exercise 사이즈 그 다음에 중요하다 walk out is 중요하다 있죠? 중요하다 오케이 좋습니다. essential 새로운 단어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뭔가 좀 허무하니까 말을 좀 더 해주는 거죠. 뭐에 중요합니까? for 아시겠죠? 그래서 뭐에 중요하니까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중요해 우리에게 중요해 그랬을 때 for people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아니면 for people's life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서론 문장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본론 써볼게요. 자 운동은 정신건강에 중요하다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 문장에 비록 운동이 있었지만 문단이 본론은 바뀌었기 때문에 대명사를 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운동을 쓸 때 이번엔 exercise 그래서 exercise는 아까 배웠던 표현이 있죠? is 뭐하다 helpful하다 그 다음에 뭐에 있어서 정신건강에 있어서 helpful하다 그래서 아까 썼던 표현이 있죠? mental health 자 왜 근데 도움이 됩니까? 정확히 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through 아까 배웠던 것이죠? 뭐뭐를 통해서 through exercise it 사람들은 can relieve 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스트레스를요. 그렇죠? 그래서 therefore 그들 그들 그들은 포커스 할 수 있습니다. can 포커스 on 그들의 일이나 공부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표현 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래서 좋다 말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 가볼게요. 운동이 그래서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 결론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이니까 as you are result 이런 식으로 딱 멋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이란 단어 아까 배웠던 것처럼 exercise exercise is very importan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엔딩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운동이란 주제로 처음으로 논설문을 배워봤고요. 주작문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역시 또 주작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